1. 양은 창세전부터 양이고 염소는 창세전부터 염소일 뿐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1.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2.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2.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3.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5.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4.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5.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5.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6. 어느 때에 병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6.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6.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7.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7.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8.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9.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9.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9.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10.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10.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돼, 11.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11. 목마르신 것이나, 12. 나그네 되신 것이나, 12. 벗으신 것이나, 12. 병두신 것이나, 13.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13.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14.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4.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14.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15. 저희는 영벌에, 15.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15. 여러분 혹시 상황극이라는 걸 아십니까? 15. 상황극이란 심리치료나 연극치료에 쓰이는 말로써 16. 연극의 참가자들에게 어떤 상황, 사건을 그냥 던져주고요. 16. 그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반응을 통해서 연극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16. 대본이 없는 연극입니다. 16. 특히 심리치료에 쓰이는 상황극은 문제가 많은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든지, 17. 자식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자식의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 교환의 방식을 통해서 16.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치유받는 그런 짧은 연극이에요. 16. 그 상황극 안으로 들어가서 연극에 참여하는 등장인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6. 한쪽은 상황극을 통하여 치유와 교훈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고요. 16. 다른 한쪽은 그 환자들에게 치유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16. 한시적으로 고용이 된 엑스트라들이에요. 16. 그러나 언제나 그 상황극의 주인공은 치유와 교훈을 받아야 하는 환자여야 하죠. 16. 그 상황극은 그들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16. 모든 상황극의 초점은 환자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16. 엑스트라가 괜히 오버하여 환자의 치유와 아무 상관없는 대사나 행동을 행위를 내어 놓으면 16. 그 엑스트라는 그 즉시 퇴출이 돼요. 16. 환자는 그러한 엑스트라들과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한시적인 시간 동안 주어진 역할을 살아내므로 해서 16. 자신들의 문제점을 분별하고 직시하게 되어서 결국 그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16. 저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상황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6.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16.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16.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16. 죽은 흙에 불과하던 어떤 존재가 인격과 이성을 갖게 되고 16.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17.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17. 자기 존재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이 되는 교만, 휘브리스라는 거예요. 17. 성경은 그걸 죄이라고 합니다. 17.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17.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신적 존재로 살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17. 죽은 흙이었는데 18. 그들에게 있어서 교만과 부순종이라는 죄는 그 거룩한 연합을 방해하는 최악의 걸림돌인 거예요. 18.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라는 시간과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죄인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18. 상황극에 투입이 되어서 18. 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된 존재들이라니까요. 18. 그냥 죄인으로 낳았다가 우연히 재수 좋으면 구원받고 재수 없으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18. 그건 결정되어져서 이 땅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18. 그렇게 죄인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상황극에 투입이 되어서 18.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허황댐과 파괴력을 배우고 18. 아울러 그러한 죄 속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향한 18.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배운 뒤에 18. 창세전에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18. 따라서 이 역사라는 상황극의 주인공들은 19.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조지부씨도 아니고 이명박씨도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19.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치유와 교훈과 양육을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그 상황극 속으로 투입이 되는데 19. 그들이 마귀들이며 마귀의 세력, 마귀의 세간들인 거예요. 19. 그 마귀의 세간 안에는 많은 인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돼요. 19.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유황불모세까지 들어가서 19.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쓰이게 돼요. 19. 천국에서 그 지옥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교훈으로 쓰이게 됩니다. 19.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19. 지옥에서 한 300년만 묶어뒀다가 풀어준다면 저는 맘대로 살다가 갈 자신이 있어요. 19. 기다림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고통. 19.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이 세상을 상황극에 불과한 잠깐 동안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 고린도호서 4장 18절 보세요. 19.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19.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9. 잠깐 찰라라는 거예요. 19. 찰라가 뭐죠? 명주씨를 팽팽히 당겼을 때 칼로 그걸 땅 끊으면 그게 70 찰라예요. 그러니까 한 찰라는 얼마나 짧은 거예요. 19.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19.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19. 그런데 잠시 상황극에 투입이 된 사람들이 그 상황극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19.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갖죠. 19. 여기에서 이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상황극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19. 그런데 그 목적을 잊고 여기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거예요. 19. 그러면 그 상황극은 꽝인 거예요. 19.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해요. 19.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부리고 착한 일도 해보고 그걸 바꿔보기 위해 보호자를 흔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20.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역할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죄인들이 품는 마음과 시도를 희망이라고 해요. 2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이라는 건 상황극에 투입이 된 죄인으로서의 그 옛 자아를 영원한 실체로 착각을 하고 20. 그 옛 자아가 속해 있는 그 과거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지점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활주로 21. 과거에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서 옛 자아가 속한 과거에서 미래의 되고자 하는 지점으로 가는 모든 활주로 21. 그걸 희망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바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죠. 21. 그죠? 따라서 그 인간의 희망이라는 건 밝고 활기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인 거예요. 21. 그러므로 인간의 희망은 성취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황극을 여러 번 접해볼 수 있었어요. 21. 그 중에 기억나는 상황극 하나가 있는데 그 상황극 속에서의 치료 대상은 마약에 중독이 된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21. 자신이 오히려 우울증과 분노로 인한 신경쇄약에 걸린 아버지였어요. 21. 그 상황극 속에서 아버지는 대마초에 중독이 된 아들의 역할을 했고 22. 거기에 카운슬러 몇 분이 대마초에 중독이 되어 건달로 살아가는 아들을 둔 부모의 역할을 했어요. 입장을 바꾼 거죠. 22. 카운슬러들의 목적은 아버지가 상황극 속에서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아들을 이해하고 그 아들에 대한 집착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우울증과 광박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였어요. 23. 상황극은 출연자들에게 대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던져주고 그 상황에 대한 우발적 반응들로 만들어지는 연극이기 때문에 24.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게 진행 상황도 함부로 추측할 수도 없어요. 24.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상황극 내내 아들의 역할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25. 자신은 마약 같은 것은 절대 손대지 않는 건전한 사람이고 26. 건달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서 26. 이런 역할을 소화해낼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26.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상황극 속에서 조금도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27. 그 아버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읽어낼 수 있죠. 27.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그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28. 자기 안에도 그렇게 끊어지지 않은 집착과 중독이 있었음을 발견했을 거란 말입니다. 28. 그런데 그걸 전면 부인해버리니까 그걸 그 아들을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8. 자기의 의만 더욱더 오롯이 세운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29.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 절대 자신들이 죄인으로 폭로되는 현장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29. 그래서 죄인의 역할이 아닌 의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착한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30.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31. 모든 인간이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31.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의 의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31. 예수님 이외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31.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인간은 원래 신적 존재로 완성이 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맞아요. 31. 그러나 그 신적 존재라는 목표 지점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동원하여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31. 그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혈로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에 의한 완료 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31.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죄인들은 바로 그 점을 헛갈리고 있는 거예요. 31. 자기들은 이미 깨끗하고 훌륭한 선민이라서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착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32.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적 존재로 격상될 수 있는 하나님 절대의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33. 신이 아니라 신적 존재예요.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적 존재가 되려 하는 자신들의 무모한 시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폭로당하면서 34. 그러한 시도와 노력의 무모함과 부질없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35. 그런데 오늘날 성화론자들은 그걸 기특한 성화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6.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이 진짜 신인 줄 착각하며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고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에요. 36. 그래서 자신이 죄인으로 폭로가 될 때면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나 착한 일, 선한 일 등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위해 보인단 말입니다. 37.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훌륭한 면이 있는지를 시위해 보이는 게 아니라 38.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은 흙에 불과한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상황극 안에서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8. 그 극 안에서 그 극의 목적인 치유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와 인생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미 완료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라는 순서를 타고 이 역사 속으로 내려와서 선악과라는 시험을 호되게 통과한 후에 이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가 된 자신의 현실 속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위에 그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는 선악과라는 상황극 이 역사와 인생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선악과 시험 그 선악과라는 상황극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라는 영생의 은혜성을 배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전체 구속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는 선악과는 시간과 역사이며 생명나무는 하늘의 영생이다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나무의 시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느냐를 여러분이 이 선악과라는 인생을 통해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시험을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통과하여 나에게 그 성취를 그 완료의 현실을 선물로 그냥 주워주어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부정해버리고 나를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역사와 시간이라는 선악과 이 일상은 영생이라는 생명나무에 의해 폭격을 당해 부정당하는 거라 말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이 이 역사라는 상황극 속에서 죄와 불순종이라는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원래 신분에서 그 완료된 원래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죄인이라는 역할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할 속의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지만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상황극 속에서는 죄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며 그 죄인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절절하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역사라는 상황극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상황극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잇고 율법 아래로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고난과 시험을 채율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상황극 안으로 들어와서 죄인이 되셔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상황극 속에서 죄인으로 오게 되지만 아울러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들이 원래 어떤 존재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완료 상황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작정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죽은 흙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나기도 전에 이미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완료가 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많은 이들이 희망과 소망을 너무 헷갈려 해요. 혼돈한단 말입니다. 희망은 일상은 우리의 욕심에서 기인한 죄성에서 기인한 미래에 대한 기대 이 희망, 욕심은 소망에 의해 잠식되어져야 되는 거지 점령당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희망을 성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그 완료된 소망에 의해서 옛 자아와 그 옛 자아가 속한 옛 자아의 그 과거와 그 옛 자아가 이 세상 속에서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든 인간적 희망이 점령당하는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시험이 점령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영생이 올 수 없어요. 생명나무가 반드시 일상 그 선악과를 먹어버려야 돼요.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상황극 속에서 죄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그 역할 속에서 죄의 추악함과 파괴력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죄인의 속성이 꿈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희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도가 부자가 되는 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옳아요. 왜?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희망이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똑같이 또 경험하는 거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꼭 붙드는 자 세상 속에서의 희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배우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꼭 붙드는 자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소망에 의해서 희망을 점령당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이게 뭐죠? 희망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소망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게 참음이란 말이에요. 참음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참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이제 왜 성경이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하는지 이방인이라고 하는지 외국인이라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은 외국인이에요. 미국 이민자들은 그 개념이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죠. 외국인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이 상황극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본질적 치유를 받고 원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하늘의 왕자님들과 공주님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의 왕자님들, 공주님들이 왜 이 지저분한 나라에서 여기에서 대장되려고 해요? 그게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주어진 역할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상황극 속에 자기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황극 자체를 거부하는 바보 환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 속에서 치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역할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희망이 점령당하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라는 상황극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그들의 천국 입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몇 개 못 내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극 속에 투입이 된 죄인이라는 환자는 그 상황극 속에서 무언가를 기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훈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잘난 환자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그 연극에 기특한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극은 망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그러한 것이 성도의 인생일지인데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율을 구제를 열심히 하자, 선행을 열심히 하자 그래야 양이 된다, 그래야 양되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극에 투입이 된 죄인들에게 죄인이라는 환자들에게 너희들 그 연극 속에서 구제와 봉사와 종교행위에 힘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염소가 되어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협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황극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라는 상황극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성도들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분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하여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자들이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몇 개씩 하고 돌아왔는지는 하나님 관심받기의 일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에 의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하고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필연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갈려 있어요. 양과 염소들은 갈려진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양들은 상황극의 주인공들로 염소들은 상황극의 엑스트라들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현실을 다른 곳에서도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 알곡이 불성실하여 가라지로 바뀌는 일이 없고 가라지가 열심히 노력하여 알곡이 될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상태로 가요. 나중에 가라지만 뽑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노력과 불성실함에 의해 그들의 신분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 둘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라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끝내고 거두어줘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이왕 불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가라지들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창세 전부터 갈라져 있어요. 그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겪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료가 된 진짜 현실의 실제와 현상일 뿐이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서 보는 북극성의 그 반짝이는 빛은 680년 전에 떠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현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이 떠난 현실은 680년 전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진짜 현실이 이 땅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현실은 지금 그들이 사는 일상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적어도 혹자들이 복음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견, 그들이 잘 본 거예요. 성도의 현실은 이 세상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못 보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내려온 이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조금 못했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조금 못 내어놓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본문 34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 어떤 구별된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완료형 동사란 말이에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완료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도 완료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들어갈 나라, 지옥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34절과 41절에 그 예비된 해토이마조라는 단어가 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존재들도 이미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언컨디셔널 일렉션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어디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그런 거면 왜 누구는 지옥 보내고 왜 누구는 천국 보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야?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또 나오죠. 준비된 완료에요. 이것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또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진노의 그릇과 천국에 들어갈 극률의 그릇은 이미 토기장의의 마음속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수긍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원래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내놓는 불평이죠. 근데 인간의 처음 자리는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죽은 흙이 무슨 불평을 하냐고요. 살아서 움직이고 숨 쉰다고 그걸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그냥 내패식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죄와 한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죽은 상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냔 말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교만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들의 행함은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먼저 예수님 오른편에 양들의 행사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세움을 입은 양들은 잘 보세요. 목마름, 배고픔, 나그네, 벌거벗음, 질병, 감옥 이게 다 뭡니까? 상징적으로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대표적인 증상들 예수님이 그거 성취하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거 해결하고 가신 거잖아요.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대신 가져가시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아사 굶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하나가 되셔서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배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요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로? 예수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음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벌거벗게 된 아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그 벌거벗게 된 아담의 부끄러움이 노아에게서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벌거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누워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살짝 덮는 거예요. 그게 샘의 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살짝 가려놓은 건 예의상 가려놓은 거지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그리고 그분의 의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그런 존재들에게 당신의 옷을 벗어주고 가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의의의 흰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은 죄의 싹신 사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우리의 그 질병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사망을 몽땅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에요. 그런 말미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사에서 53정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마채공 8장 16절 보세요.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우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게 뭔지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들을 찾아오셔서 그 나그네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늘 밖에 이방이에요 하늘에 나그네로 존재할 뻔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래서 나그네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그 나그네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 됨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나그네 되면 자기가 가져가시고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나그네가 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감옥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위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할 피조물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의 그 초월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단절된 채 역사와 공간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휠락해 옥 감옥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은 총에 쑥 빠지면 그냥 바로 지옥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감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쓰인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곳이 있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3장 18절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이게 휠락해예요 감옥 바로 그 감옥 지옥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오른편의 양들이 행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먼저 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형제들의 목마름과 형제들의 배고픔과 형제들의 벌거벗음과 형제들의 나그네댐과 형제들의 질병과 형제들의 감옥을 사랑과 은혜와 극율로 해결하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어린 양 안에서 양들은 양이 되는 거지 그들이 양의 자격을 갖추어서 양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쌓아서 양이 되자 하나님 우편의 양이 되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면 다 은혜 받아요 왜?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염소예요 그런데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양 안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 우편의 어린 양 창세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결정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편의 속의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라는 양 안에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기들은 죽은 흙에 불과하여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의의를 거저받은 양들이 된 존재들에게서 가장 처음 격발이 되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는 아닌데 예수 안에서 내가 양이 된 거구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사고 속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병들고 나근에 대고 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저주받은 자, 연약한 자, 죄인으로 보일까요? 그렇게 본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괜찮은 존재들인데 저놈들은 뭔가 우리보다 못난 존재라고 본 게 바리세인들이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들이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서 본 세상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안 먹었어요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보세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착한 인간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밥도 함께 안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유권해석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이 못된 것들이 유권해석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유권해석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니까요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그 법을 해석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은 걸 감사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톡사의 새끼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귀란 뜻이지 뭐예요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 가지 착한 일 또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로 많이 가려서 지금 내가 위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가끔가다 나에게 폭로되는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그 약점을 지적함으로 해서 자기의 약점을 가리는 거예요 이 교활한 인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물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살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나 형제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추악함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짊어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반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때때로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극의 목적이잖아요 상황극 안에서 착한 자가 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서 지유가 돼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두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질병 끝까지 짊어지고 난 참아볼 거야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기특한 생각 같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어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붙두는 걸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질 존재가 못 된단 말입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이웃 속에서 발견이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 저가 예수의 형제인 저가 예수의 그 십자가 삶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입니다 본문 40절 45절 46절 한번 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하시고 내 형제 중이에요 아무에게나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착한 일을 하고 당신 예수님 형제 맞아요? 이거 꼭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꽝이니까 내 형제 중이라니까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낙은에, 병든 자, 벌거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은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렇게 자기를 비운 연약한 자기 부인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부자로 살게 되고 가난하게 살게 되고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자고요 우리의 세계관 말이에요 세계관 그때 성도들은 그들의 그 형제들의 연약함을 저주나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죄가 쏟아 놓은 결과물에 추악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십자가의 삶을 그 속에서 찾아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역사라는 상황극 속에서 죄의 실체와 죄인들의 실존을 올바로 자각하여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치 않았던 바리세인들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힘의 원리를 쫓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살해당한단 말입니다 이 간단한 걸 이해 못해요 오늘날 기독교 가요 이 간단한 걸 무조건 커지면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그러고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힘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커져야 된다 부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가 힘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걸 추구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의 자기 부인 없이 자신들의 구제나 선행이나 종교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로 대접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열매는 반드시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과일이 맛과 향은 제철에 난 과일과 똑같죠 여러분 그 안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풋과일에 꼭지 부분에 독소가 있는 것처럼 제철에 나지 않는 인공적인 환경과 온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해낸 과일에는 독이 들어 있어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비슷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은혜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는 과일이에요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과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수박도 달려있고 바나나도 달려있고 그래요 보기는 좋은데 못 먹어요 그건 진짜 나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양들이 행한 선행과 구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양과 염수의 비율을 민중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 병든 자로 나그네로 변장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니까 무조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다 보면 불현듯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류의 해석은 너무 동화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런 예화 듣고 얼마나 감동들 하셨어요 옛날에 길가에 있는 거지를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더니 그분이 예수로 화하면서 얘야 니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다니 무슨 심청전입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칭찬을 얻기 위해 내가 하기 싫은 착한 일을 억지로 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걸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짐을 만들어 지십니까?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 메시아예요 왜? 약한 민중을 돕다 보면 그들이 나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민중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에요 그건 마귀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대접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나오고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불현듯 만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좀 제발 잘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기 싫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의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열된 그런 기특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양들은 전부 그런 일을 한다가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한 자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행한 자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행함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했어도 그건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행한 일이라니까요 그들은 자기 부인을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긴 자랑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격발된 착한 일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안에서 행한 자로 취급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신들이 행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했거든요 근데 했어! 라고 그냥 부끄러움을 덮어줘버리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면 은혜 반면에 이 세상에서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양들은 어떻겠어요? 자칭 양 그들이 염소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모두 자신의 의의의 마일리지에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 다 적어갖고 다녀 금식기도 한 것도 다 적고 다녀 잊어버릴까 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착한 일 기특한 종교 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아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랑을 어찌 하나라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부리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행사인 거예요 그 착한 일은 마귀의 행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그들을 이렇게 꼬집죠 누가 보면 15장 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보다 죄인이 하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되겠네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칭 의인 아흔 아홉 걔네들은 지금 착한 일 하고 있거든요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 가치관으로 볼 때 그들은 기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죄인 하나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올 때 천군 천사가 환호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아흔 아홉이 염소예요 근데 너무 착해 회개할 것 없어 자기들은요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은 염소예요 지옥가요 그러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오는 그 죄인 하나 그가 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 깨닫고 오라고 이 역사 속에 던지신 건데 전부 너무 착한 인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으신 후에 창세 전부터 예비된 천국과 지옥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셨어요 그 동사들이 전부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염소들이 내어놓은 착한 일이 그들의 염소 신분을 양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양과 염소를 이미 갈라놓고 그들이 갈 곳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밀어 넣고 계세요 그런데 염소들이 저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보고 지옥에 가라 그러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배를 굶주리고 있고 목마르고 있는 걸 보여주었다면 언제든지 도와줬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그랬을 거예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 앞에 안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지도 않고서 왜 그거 안 했다고 나한테 이 난리를 피십니까 나는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염소인 거예요 양들은 예수님이 그 모습이 되어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의와 선은 절대 그들을 향해 격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양인 거예요 염소들 보세요 왜 나타나지도 않고 나한테 안 했다고 난리냐고 나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나타나기만 했으면 난 했을 거라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이웃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가서 사랑해 버릴 테니까 그게 바리세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는 그런 알미니언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중간에 탈락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런데도 야 너는 양이야 너는 그거 못하니까 내가 덮은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열처녀 보세요 다 자고 있었어요 열 명이 다 그런데 그 열처녀 비유의 첫 대사가 뭐냐면 깨어있으라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뭐겠냔 말이에요 다 자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딱 발각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고 문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자다 말고 신랑이 깨워갖고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나도 자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와 있어 안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같이 자고 있었는데 왜 쟤네만 깨워갖고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비유 아래에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완료 구원의 완료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희망을 그렇게 폭격해 들어온다니까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만 꼭 붙드세요 그것만 잘 배우세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 없어요 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여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내어놓으란 뜻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일상이 그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실패했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민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 비유가 예수님의 24장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강화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종말의 때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다가 이 비유 4개를 쫙 붙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천유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가 쫙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떠났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보같이 산 거예요 비효율성을 갖고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름을 왜 사놓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주인이 준 돈을 갖고 장사를 해요 주인이 시킨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우리의 일상이 그냥 상황극에 잠시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상황극에 불과하다면 이게 여러분을 그렇게 절망시킬 일이 되어야 옳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 우리의 현실로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 우리의 그 현실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매일매일을 그냥 감사하게 사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교목으로 계신 분과 친분이 있어서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집회를 자주 하러 갔거든요 거기 가면 전부 말기암 환자고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만 계세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왜 그분들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그냥 다 토해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입이 마르고 너무 목이 타는데 그 물을 한 잔을 못 마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호사가 허락이 되었을 때 그 물 한 잔 즐길 걸 조금 못 가지면 어때 조금 못 살면 어때 조금 못 생겼으면 어때 나에게 허락된 그 삶을 그냥 누리고 즐길 걸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다들 그거 후회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물 언제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수돗물 켜면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3%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뭘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망한 겁니까 굶어 죽어요 그냥 세상에서 나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가 쪽팔리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이 잠깐 동안의 상황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진짜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더러운 걸 내어놓아도 여러분은 그 양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은혜와 그 사랑을 제발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행복하게 누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